게임 문화 단방, 쨔요! 파이팅! 안녕하세요. 5번째 청룡 원장, 유연아 목사입니다.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게임 문화 단방, 쨔요! 파이팅! 쨔요! 발등에 불 떨어지심 안녕하세요. 체험 삶의 현장에서 나왔습니다. 안녕! 안녕 여러분! 진짜 화내요! 너무 이런 거 같은데? 사진인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얘 쓰는 법을 잘 모르겠어. 아 뭐야? 사진이었어? 아 영상이야? 영상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준비하고 있답니다. 너무 졸려요. 아침부터 움직여서. 너도 뒤에서 빨리 한마디에 홍보하지 말고. 빨리 안녕하세요. 빨리. 시청자들 보고 계시잖아. 빨리. 여러분. 다음에는 안쪽에서 대낮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. 안쪽은 안 돼요. 그치? 상하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바이. 안쪽에서 대낮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. 안쪽은 안 돼요. 그치? 빨리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. 인사 한 번씩. 안쪽에서 대낮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. 빨리 뿌이. 빨리. 빨리 뿌이 해줘요. 뿌이. 뿌이 잘하네. 그냥. 12. 12. ивают. 전. Module 2. hetic. yal. 시, 씩 6개인가? 저는 37F거든요? 242네, 242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점심이 엄청 빠르다는 말로 만들었죠? 네, 악취자신에 나왔어? 나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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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티켓을 끊고 들어가요 가서 기다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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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있다 헬로 아, 이거 다 가르쳐 보고 싶었어 월컴 투 상하이 월컴 투 상하이 월컴 투 상하이 안녕 가운데 이렇게 딱 보인다고? 야 태연아 비켜 하성화 하성화 이거 사람 수를 셀 수 있니? 왜 중국인지 알겠지? 하성화 이게 중국인지 알겠지? 하성화 왜 중국인 줄 알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이쁘다 상하이 어떠신가요? 더워요 찜질방 같아요 이제 다 찍었어요 땀 많이 흘렸으니까 지푸드세요 상하이 끝 정리하니만 갑시다 정리하니 너야 너 다음 대현이 이리로 가야 돼 아 대현이? 야 너도 가야지 오 멋있어 멋있어 아니야 내가 그 들고 가 다음 다음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가자 고맙습니다